저는 오바시양통 사원입니다. 제가 저기서 스쿠터 20만 깁 송판깁이 아니고 20만 깁에 빌리고 주차비는 능송쌈 쌈판깁 쌈판깁이고 주차비를 내고 입장료는 쌈판깁 내고 갑니다. 2만 깁 주차장을 주차비를 내고 갑니다. 여기는 사원이라 옷을 갈아입고 있나봐요. 오바시양통 티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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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하는거에요. 티켓 체크? 티켓을 여기서 검사를 하고 갑니다. 티켓을 여기서 검사를 하고 갑니다. 네, 겁자이 티켓을 구입한 후에 여기서 티켓을 체크를 하고 갑니다. 서버시양통사원을 쭉 둘러볼까요? 네, 입장료가 사업한 끼 2만 깁입니다. 2만 깁입니다. 2만 깁입니다. 2만 깁이고요. 여기는 뭘까요? 아마 스님들이 귀가하는 숙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기가 본당 같아요. 네, 본당. 우리로 말하면 그 시기 뭐라고 하지? 다 잊어버렸네. 하우 시양통사원입니다. 이쪽에도 사원인 쭉 탑도 있고요. 네, 사원이 작은 것들 건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입장료가 2만 깁. 거의 비슷하네요. 입장료는 다른데도 다 그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입장료는 다른데요. 자, 화시양통 사원의 내부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작은 건물에 뭐가 있나요? 불쌍이 있지 않을까요? 역시나... 네, 안에는 불쌍이 이렇게 있습니다. 스팸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よ 이것은 생각보다 그 맛은 보이네요. 타일인가요? 무슨 타일로 그림이 새겨진 것 같아요. 코끼리, 배, 이런 민속 그림이 타일로 그려져 있어요. 정문은 이제 못 들어오게 지키고 있네요. 정문으로만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타일로 다 장식이 되어있는데 두 개의 탑이 왼쪽, 오른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찰 수준으로 보면 그다지 큰 것은 아닙니다. 중간 정도의 사찰 크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랑프라방에서는 좀 큰 편에 속한 것 같아요. 불상이 있고요. 뒤에 탑이 있습니다. 탑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타일로 장식이 됐어요. 이렇게. 이것이 가운데 있는 한국어로 말하면 대웅전 역할을 하는 절입니다. 마시양풍 그리고 여기는 작은 탑이 하나 있고 불상이 하나 있습니다. 불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마시양풍 시양풍 대웅전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색깔이 금방으로 다 칠해졌는데 아마 옛날에는 이것이 진짜 금이 아니었을까? 이 정도 큰 사원이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타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메시양통상 신발을 벗고 올라가세요. 안쪽에도 이렇게 불쌍이 있습니다. 아시안통사원 신발을 벗고 들어가니까 여기서 한번 제가 신발을 벗고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발도 벗고 모자도 벗고 내부로 들어갑니다. 신발도 벗고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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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발도 벗고 내부로 들어가 이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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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살짝 쓰러져있지. 왔는데 이렇게 큰 배가 만들어져 있네요. 이 건물 안에는 이게 있는데 이게 뭘까요?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네요. 윗쪽, 오른쪽에는 이렇게 불상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자 불상 같아요, 보살. 그리고 이렇게 불상들이 쭉 둘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꼭 배처럼 생기는데요. 밑에 있는 바퀴가 달렸네요. 아마 이걸 무슨 행사할 때 이걸 끌고 야외에서 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행사할 때. 여보세요? 이렇게 부처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림도 있고요. 조각도 이렇게 불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소원을 적는 종이인 것 같고 봐보세요. 이것은 앞에 있는 것은 나가상이라고 하죠. 닭머리와 뱀, 몸체. 닭머리와 뱀, 몸체. 닭머리와 뱀, 몸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밤새, 앙 UV 홈 BJ, 바로 백머리와 뱀, 이런 두 가지가 오나에 대해 우리 가정 안정을 해보세요. 이렇게 불만한 게 있네요. 감사합니다. 지금 도와와서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